이렇게 힘이 들 땐 웃는 거야 영실 씨 소원 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경철 씨도 이제 영실 씨 용서해 주세요 동탁이가 강다니스 만났던 거 몰라요? 강사모님 가는 그 몹쓸 계집애의 엄마라고요 당신이 저희 잘 만나는 건 아니지요 엄마는 매제를 얼마나 믿으세요? 너 구본부장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어?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짜 청기초를 팔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청기초가 가짜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사장님 이렇게 힘이 들 땐 소리쳐봐 마음껏 매장 마음껏 매장